히키즈가 정규 2집 앨범 노이즈로 거의 1년만에 돌아왔는데요. 정규 앨범 연예곡이나 들어있고 이번에도 역시 3라차 그리고 유닛곡은 멤버들 다 같이 전곡 작사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차이트 퇴곡, 소리곡은 듣자마자 우르르르르 쾅쾅쾅쾅쾅 천둥! 거기에 맞은 것처럼 찌릿찌릿한 전열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줄 때 있게 직접 씻고 또 맛보고 즐기고 한 달에 보시죠! 역시 창비! 그렇지. 네, 역시! 레전드, 역시. 명불허전이에요. 아, 진짜 이렇게... 중독독 발음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한이가 레디, 액션! 히키즈가 정규 2집 앨범 노이즈로 거의 1년만에 돌아왔는데요. 정규 2집 앨범 14곡이나 들어있고 이번에도 역시 3라차 그리고 유닛곡은 멤버들이 다 같이 전곡 작사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타이틀곡, 소리곡을 듣자마자 룩쾅쾅 천둥, 번개 맞은 것처럼 찌릿찌릿한 전열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MerGk bud독 chev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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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h 풍 principe 아니, 제가 앞에까지는 조금 더 빨리 느끼게 방송을 내는주는 vacant 이 counsel 너무 잘한거 같아요 창빈이 형 방금 한이 g- team가 이걸 소개할 때 제일 응원했던 사람 승진 씨에요 진니까 너무 아쉬웠나 봐. 상빈 씨가 이기게 돼서. 승빈 씨 어떻게 도전 한 번 해볼래요? 승빈 씨 출력하죠? 승빈 씨 출력하죠? 승빈 씨가 상빈이 이기는 거야? 승빈 씨. 승빈 씨. 승빈 씨. 레디. 액션. 스트레이 키즈가 정규 20 앨범 노이즈 로커 1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액션. 스트레이 키즈가 정규 20 앨범 노이즈 로커 1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정규의 만큼 8곡이 다 들어있고 이번에 역시 3하차 그리고 유닛 곡 멤버들 다 같이 전곡 작사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저 타이틀과 소리꾼 듣자마자 울컹컭컭 창구멍에 맞은 것처럼 찌리찌리다는 전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들 때 있게 직접 식컵듣고 맛보고 즐거운 팬에를 모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지? 진짜로? 난 이거 인정해서. 상빈! 안 보이는데 지금 상빈이가 안 된대. 야. 야, 그러면. 야, 지금 스트레이 키즈. 네. 4년 1위는 승빈! 와 대박이야 짜증나 놀랬어